야심한 시각, 하우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상한 불빛. 무화과 수확에 열을 올리는 청년 농부 동역신, 5개월 전 귀농한 초보 귀농인. 부모님과 함께 무화과 농사를 짓는데요. 그리고 이제 무화과로 상품 구성을 높여야 되잖아요. 내조의 여왕인 아내 리드 씨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는 동역 씨의 귀농 생활. 그리고 가공하는 것도 솔직히 어렵지 않거든요. 금방 만들고. 그럼 이거 섬씨야. 그리고 좋냐. 아버님 제가 막방 사였잖아요. 무화과 나무 아래 더 행복한 귀농. 웃음이 넘치는 가족의 무화과 농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웃음이 넘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. 75% 이 ayunt 부 Alejいきます! 여러분은 네, 슬프에서 위 tenha! 래스에서 위 과할을 할 적orro효을 부 towels.